누군가 틀렸어? 네가 맞아요 잠시만요, 잠시만요 누가 한번, 누가 틀렸어요? 안 틀렸어요 나 잠깐만요, 정확하게 말해라 정확하! 진짜, 잠시만요 너 틀렸어요 진영이 틀렸어요, 안 틀렸어요?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, 그럼 다시 합시다 잠깐만요,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, 그럼 다시 합시다 잠깐만요, 자, 쓴 거 보고 가야죠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틀렸잖아! 음악, 음악, 음악! 음악 주세요! 야, 진영이 막 좋아해, 진영이 막 좋아해 음악 주세요! 밀어내, 밀어내 진영이 여기 아니야! 아니, 빨리 해! 어젯밤해, 네, 빨리 해! 좀 바닥에 틀려서 하지 말고 틀려서 하지 말고 틀려서 하지 말고 틀려서 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이네, 이거 네 거 봐야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 배달의 안 돼, 안 돼 야, 배달의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 너 틀렸어, 너 또 틀렸어 진영이 거 봐 남자로 가야 남자로 가야 너 죽겠다! 자 봐! 자 봐! 뭐라고! 너 죽겠다! 둘이 신고 돼! 어떻게 해! 어떻게 해! 빨리 보여주세요 저 또 상관을 가는데 안녕하세요! 전체 이제 무료에서 셋팅을 바꿔놓는 중입니다 시작! 바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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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들어도 신나는 바우스! 야! 눈 뜨기! 눈 뜨기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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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라고? 시작! 아! 목소리 왜 그래? 아 근데 진혁이 목소리 왜 그래? 목소리 왜 그래? 목소리 왜 그래? 어? 아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? 제가 저 때 변성기였어가지고 변성기? 근데 왜 오늘 흑역사에는 재범이가 다 껴있냐? 왜 오늘 흑역사에는 재범이가 다 껴있냐? 방금 재범이 있지 않았냐? 여기 앞에 재범이였어? 재범이 형도 오셨어요 재범이 또 있었지? 너 왜 계속 껴있냐? 야! 아 근데 다행히 저 형사는 그나마 수경사는 아니지 수경사는 야! 수경사는 여기 봐야 돼! 방금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보지셨잖아 재범이 형 같이 나오는 거야 재범이 형 같이 나오는 거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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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범이 형 같이 나오는 거야 으악! 이렇게 하더라 우와!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! 이거 어떻게 찬지? 대박이다. 야, 어디가 방송 안 해? 방송 안 해. 방송 안 해. 저 취미 안 쳐줘요. 저 취미 안 쳐줘요. 이게 너야. 안 돼, 안 돼. 쟤한테 안 돼. 근데 또 있어요, 또? 앨범이 뭐 준혁이 다 봤는데. 진혁이 또 있대. 하나 봐, 하나 봐. 마지막으로 한 번. 한 번, 한 번. 너무 티나. 티 안 나게 조작을 하자고. 유겸이, 영재, 마크. 니네 거 본 게 안 되려면. 알았어, 하자.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, 마지막. 파이팅. 진혁아, 너 안 틀리면 돼. 저 안 틀려요, 저 안 틀려요. 자, 음악 주세요. 꿍. 파트거든? 파트거든? 진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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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혁. 진짜 틀렸어. 진짜 틀렸어! 아, 누가 봐도 틀렸어. 안녕하세요. 오! 오,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귀여워. 안녕하세요. 박신영 여러분. 잘 부탁드립니다. 남자소리를 맡긴 한 분, left-n-chain. 대박이야, 또. 아, 왜,냐. 너, 여국이다 그냥. 대박이야. 잠깐만요! 어? 야 이거 영국이다 아냐? 영국이다 아냐? 야 이거 죽어버리면 왜 됐구나! 아니 왜! 야 제목이다! 야 모든 졸업장인지 사진이 다 있어! 야 그거 리서다! 리서야! 희생해야죠! 희생해야죠! 야 그냥 우리 마지막 인기가 잭슨 거 한 번 더 보자 일로! 잭슨 거 춤 가고 인기가 한 번 더 보자 마지막 피나리아 잭슨 걸로 가! 잭슨 걸로 가! 또 그 춤 영상 말고! 이리 와 초밥 빨리 이리 와 막 가서! 아! 아니! 이리 와 막 가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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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핑핑핑크가! 아! 아! 아니 표정이! 자 이제 다음 코러 가자! 아! 아! 한우여중! 도리 호리와! 불판의! 아이고! 아! 오늘! 여러분들!